2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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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옵션은 없죠? 에어컨이랑 북박이장은 두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가스레인지도 있을거고 싱크대가 깨끗하네 에어컨 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네 화장실에 세면대도 있고 금방 있어요 금방 있어요 네네 북박이장이 있고 에어컨은 두고 가신다고요? 네 에어컨은 두고 가고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판매하는건가? 그냥 두고 가세요 그럼 에어컨하고 가스레인지가 있어 냉장고랑 세탁기만 사면 되겠네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다 준다고 아 그래요? 네네 어떤 분이 사세요 일단 수치상층이고 오케이 재생목록 누르시면 천개정도의 방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수치상층이 스멜